1. 미니스타보급연합감리교회 할렐루야! 2021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월 30일 말씀을 전할 미니스타보급연합감리교회 윤국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재단 위에 분양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라왔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양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의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의 즙이 들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 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한인연합감정교 총회가 소사오르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저는 무선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어졌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큰 귀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이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연합의 선물을 갖다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 연합의 귀한 열매가 끝까지 우리 한인연합감정교회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왜 훼손되어졌고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주인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핵심 안에는 사람들의 탐욕과 죄가 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반역의 역사 타락의 역사 이게 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자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 이 반역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늘 알려주시면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 자체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심판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징계하는 징계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화가 나서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흐르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저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 왕권이 침해되고 자기 왕권이 무시당했을 때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삭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정말 한없이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둘러보시는 그런 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집밥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한 자가 부한 자가 그 힘 가지고 더 그 강함을 유지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성품을 보면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을 통해서 약한 것이 세워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부해져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약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더 잘 돌보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부해지고 강해진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치 누가 보금 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마음껏 쓰다가 망가진 그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그 선한 아버지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그 마음에 잠 못 들고 밖에 서성거리시며 먼 곳까지 바라보며 내 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바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압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포로 생활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힘내 내 때가 되면 내 은혜의 때 내 구원의 날에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항상 관점은 겉만 화려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뭐 별 상관 안 하고 그 사람이 성공했냐 그 사람이 지금 뭘 이루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속은 썩어 가는데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겉만 화려하게 지금 보여지면 아 그 사람 잘 산다고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속고 속여주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척하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위선자가 하는 회개는 위선일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선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세상이 위선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나라의 주인 그 주인인 그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위선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 교회의 문화는 아마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동안 마지못해 그냥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 마음 편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외형적으로는 빈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위선을 걷어내고 거품을 걷어내고 성도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집이 들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 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 중에 포도송이 집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 속에서도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포도송이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송이의 집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을 그것을 빚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마 여기 나오는 포도송이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이 1년 이 모습이 어쩌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5장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신앙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은 고난 주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나라 큰 것은 작은 것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다 걸고 나서야 마주하게 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탐욕과 무한 경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모습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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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